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차이밍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니 이게 은근 부끄럽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걸 진짜로 이렇게 하게 됐네 안녕하세요 맞았어? 맞아요 맞은 거 같아요 이게 은근 부끄럽다 이렇게 진짜 약간 분장해서 또 나오는 게 아니 그냥 뭐라 해야지 아무튼 하필할로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천일의 방에 오신 걸 환영하고요 오늘이 130회 와우 130 130회고 그리고 오늘 하할로윈이만큼 제가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저희가 그 뭐냐 좀 전에 영상으로 올라왔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뭐라 해야지 그 뭐냐 스키즈 스키즈 델루나 저희가 좀 전에 나왔는데 그때 제가 그 이제 참가자로 분장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뭔가 찬방도 할로윈인데 분장해서 나오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1x 스키즈 1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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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랜스 리뷰의 에피소드 130 오늘 또한 좋은 시간을 보러 가야겠다 근데 더 진짜 웃긴 건 이 분장이랄까 이거 다 제가 직접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괜찮은지 어떤지 여러분들의 평가를 한번 받아보고 싶었습니다 여기 막 멍있고 막 여기도 막 맞았고 여긴 상처 있고 뭐 반창고 했고 뭐 여기도 다쳤고 막 여기도 막 부었고 막 어때요 여러분? 근데 뭐라 해야 되지? 그 되게 급하게 했거든요 사실 사실 이렇게 찬이밍은 이렇게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나이스 타이밍으로 옷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아주 약간 수호천사 같은 분이 이런 분장... 분장이래 약간 메이크업 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어가지고 다행히 제가 급하게 막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네 이렇게 왔습니다 아 머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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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제 머리예요 머리는 심지어 오늘 되게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되게 펴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아까 갑자기 비 왔었잖아요 그래서 오면서 제가 비를 엄청 많이 맞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말렸다 보니 머리가 이렇게 됐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어... I wouldn't say it's procrastinating 근데 It was very all of a sudden 그래서 You know, I wasn't gonna do Chinese room like this I was just gonna, you know, wear my normal clothes but they're actually really wet right now and, um, but, yeah luckily, these clothes were here and, um, luckily, someone saved me by, you know, giving me, like, a makeup kit so, um, I was like, okay, let's, let's try and do this so I, I did everything myself um, I changed my clothes and, um, A funny thing is My hair is just my natural curly hair Because my hair wasn't like this It was actually kind of straight today But then, um out of nowhere, it just started raining So, um My hair got so wet Um All my clothes got wet as well And then Um While I was waiting for the Chinese room I just dried it And then This is This is how it ended up So, um, yeah 네 다행히 그래서 컨셉이랑 너무 잘 맞는 거 같아서 네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찬이의 방을 아 진짜 어떻게 머리가 이러지? 모르겠어요 전, 저 참가자로 나가야 되나 봐요 너무 찰떡인 거 같아요 네, 아무튼 어, 오늘의 찬이의 방 그냥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제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 하는데 좀 전에 이거 올라왔네 Straight Kids, God's Relay Dance, 할로윈 버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여자가 되게 뜬 게 많구나 아무튼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찬이의 방을 같이 할 건데요 사실 틀어야 할 곡들이 엄청 많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추천곡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오늘 뭔가 제가 약간 할로윈 느낌의 곡들을 준비해 보고 싶었는데 근데 아쉽게도 아쉬운 건 아니고 여러분들의 추천곡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추천곡들 다 한번 쫙 틀어 볼게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네, 오늘의 첫 번째 노래는 말이죠 이 노래를 먼저 한번 봐야 해요 왜냐면 왜냐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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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냐면은 이거, 이거 봐야 돼 이유는 없고 이거 봐야 돼 왜냐면은 왜냐면은 이게 너무 좋아서 이거 봐야 돼요 근데 뭐 시작하기 전에 좀 더 여러분들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지냈죠? 이건 기타예요? 이건 기타예요 이건 기타예요 이건 제 우클레예리 제 거 그 우클레예리 있잖아요 부끄럽네요 부끄럽네요 네, 근데 뭔가 있길래 그냥 오랜만에 꺼내봤어요 그래서 오늘 칠 생각은 없는데 뭐 이따 칠 수 있으면 칠 시간이 있으면 좀 칠 좋을 거 같고 근데 그냥 저번에 작업하면서 있으면 좋을 거 같아서 그냥 꺼냈었어요 자, 그러면 아, 맞다 여러분 잘 지내고 있었죠? 아, 너 춤출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우클레예리 저는 너무 잘생겼지만 근데 저는 피아노이 더 잘생겼어요 저는 피아노이 더 잘생겼어요 찬아 꼽술머리 미쳤다, 맞아요 꼽술머리 이거 어떡하냐, 진짜로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떤 모양으로 갈까요? 약간 이런 모양? 아니면 이런 모양? 아니면 이런 모양? 아니면 이런 모양? 아니면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뭘로 하지? I don't know which hair is good What? Let's try I'mma just see if I can clean it up a bit 어떻게 해야 되냐? 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 이거 너무 폭탄 맞은 거 같은데? 이렇게 할게요 이쪽이 너무 됐다 이 정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어때요? It's okay? 맞아요 머리가 참 그냥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는 거 같아요 네 아무튼 여러분이 할로윈 잘 보내고 있죠? 여러분 할로윈 잘 보내고 있죠? 할로윈 잘 보내고 있어요? 너의 숫자 뭐예요? 325 이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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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요 알겠어 뭐요? 오! 아나 프라즌 나이스 트위라이트 나이스 스켈레톤 나이스 스트로베리 좋네요 다들 뭔가 재밌게 이것저것 많이 했구나 오 베놈 와우 베놈으로 코스피할 수 있구나 스테레이로 분장했다고 데드풀? 나도 진짜 데드풀 분장하고 싶은데 아깝다 아쉽네 울프찬 울프찬으로 분장해도 뭔가 재밌었겠다 근데 만약에 제가 울프찬으로 나왔었으면 여기 아마 못 앉았을 거예요 그게 엄청 울프찬이 좀 좀 통통하거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진짜로 창의 방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하지만 오늘의 첫 번째 노래는 잠깐만 됐다 됐다 오케이 네 자 네 어쨌든 오늘의 첫 번째 노래는 찬이가 추천하는 노래예요 왜냐하면 이 노래 너무 좋아요 No explanation is needed 자 그럼 바로바로 가보겠습니다 렛츠고!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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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밀리라는 아티스트는 사실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처음 들은 만큼 그 임팩트가 진짜 장난 아니었던 것 같아서 저는 진짜 이번 노래도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Miramora, which is by F-Hero and Millie, featuring Changbin from Stray Kids. Yeah, I actually did know about F-Hero because of Bam Bam and all his other works, but Millie, I've never heard of, it's my first time seeing the artist. but it is the first time, but the impact that I got from her rap was unbelievable. and then her color has like itself is just so good so I was like, wow, like I was actually really really amazed so I feel like I'm gonna, you know, try and look for more of her work and then keep on getting, you know, interested and so yeah, that was a really good impression for me. And of course, Changbin, Changbin did such a great job. Changbin은 진짜 정말 약간 이갈구 나온 느낌이었던 것 같아서 정말 Changbin 버스가 너무 기가 막혔던 것 같아요. 사실 Changbin이가 이제 제 작업 노트북으로 녹음을 했던 것 같은데 잠깐만요, 프로젝트가 있나? 있었던 것 같은데, 잠시만요. 있었던 것 같아요. 내 걸로 했나? 창빈이 걸로 했나? 창빈이 걸로 녹음을 해서 저한테 주고 아마 믹스닝을 했나? 아니, 내 걸로 내일 빌렸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잠깐만 한번 찾아볼게요. 프로젝트 Let's see No, it's not this one 여기 있구나 Yeah, it was, it was, yeah, I did do it on here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창빈이가 거의 다 그냥 원테이크로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썼어요 그래서 그만큼 창빈이가 이게 되게 뭐라 해야 하지? 저는 분명히 이게 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뭔가 녹음을 되게 많은 테이크를 했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완전 그냥 한 번에 했던 것 같아서 그게 정말 대단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방금 들은 노래는 Mirror Mirror라는 노래였고 창빈이가 너무너무 잘했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창빈 뿐만 아니라 다른 아티스트 분들도 너무너무 멋있는 것 같아서 Yes I think Millie is gonna be my new favorite female rapper because I don't know, I think just... Oh my gosh, this verse? 일단 창빈 거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창빈! 돈 자랑, 몸 자랑, 몇 자랑, 니 자랑, 잠이나, 쳐 자랑 남따라 바뀐 줄 때는 내가 아까 쌓아버린 이리랑 나무 젓거라 잘난 적자랑, 잘난 시간에 잘난 걸 만드는 잘난 내 옆받댄까지 있는 바람 들어가지고 겁내야 차 시골에 불었던 감지발라 휘! 바람 터란 안에 바라보며 위로 나라 오를 준비 휘! 비행, 처음 순양 위를 비행하며 아들이 나를 분비 휘! 시간 차고는 나를 파고드는 가시아닌 기계가 그거 타고 들어가 맨땅에 헤딩하며 하나만 파고 들어갔더니 나도 모르게 빠게 풋나면 어디였다? 에이! 흔들어 두껍다고는 나로 때려 내가 지점 절대 안 떨어져 왜 또 뭐래들이 거야 저기 떨어져 땅이 내가 기원아 고쳐! 존재의 자치가 부조할 수용 완성으로 마무리하는 결골의 토론 먼저 나한테 서바이벌? 서바이벌? 모래의 첨부 살려보내지 않기! 아 진짜 창빈이가 랩을 너무너무 잘해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창빈이 진짜 좋은 랩이야 그리고 이거 또 듣고 있어 이거 이거 좀 과연 재료네요 desame 안녕하세요. 샤뉴 밀리 입니다 샤뉴 밀리 오빠 어데케 어데케 랩! Let's go! 네, 이 벌스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와, I heard this verse and I was like No, no, it's game over It's game over, game over How do you do that? I can't, I can't do that 네, 정말 멋있는 프로젝트였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추천해 준 노래들을 이제 들어볼 건데요 오늘 첫 번째 노래는 제가 잘 모르는 노래예요 일단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시는 노래들이 제가 가끔씩 되게 처음으로 듣는 노래들인데 어쨌든 스테이가 추천해 준 만큼 그만큼 좋은 노래라고 생각해서 바로바로 한번 틀어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의 스테이가 추천한 첫 번째 노래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그리고 추천하는 노래들 진짜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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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 아홉, 열,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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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 더 많아요 많아요 자, 일단 가볼게요 р'ts g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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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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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아무도 모르는 거 같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태양은 매우 매우 뜨겁기 때문에 아무튼 뭐라... 뭐라는 거야? 아무튼 네, 세기가 추천해준 세 번째 노래였는데요 Island이라는, Sun이라는 노래였고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되게 약간 그 칠한 밴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서 되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추천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The song that we just listened to was... It's called Island in the Sun by Wiza Thank you for the recommendation All right, 자 그러면 이제 세 곡 들어봤는데요 아직 한참 남긴 했는데 좀 더 여러분들과 소통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Notice me, noticed Just... 찬아 머리 귀엽다 머리가 참... 신기해요 진짜 어떻게 머리가 이렇지? 넌 진짜... 대단한 아이구나 머리가 이래요 자, 이 날은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저는... 저는 꽤 많이 busy 뮤직으로 작업하고 스케줄을 하고 그리고... 꽤 많이 busy 근데... On the condition side I've been pretty good 뭐라 해야 되지? 최근에 제가 다시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요 손목 때문에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제가 뭐라 해야 되지? 혹시나 계속 무리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번 달 아예 운동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아예 운동을 아예 안 했어요 왜냐면 혹시나 계속 쓰면 더 안 좋아질까 봐 그래서 안 쳤는데 뭐 안 쳤는데 운동을 안 했는데 근데 아직도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아 왜지 싶어서 다시 또 치료받으러 갔는데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어? 지금 뭐 여기 저기 근육들이 되게 좀 많이 뭉친 것 같고 이런 것 때문에 손목이 아직 좀 많이 아픈 것 같다 그리고 오히려 운동을 해야 그리고 많이 이 근육들을 되게 잘 풀어야 그래야 이제 손목이 좀 더 잘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말을 해주셔서 그래서 다시 운동을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조금씩 다시 하고 있습니다 예스! 근데 쌤이 저를 너무너무 잘 챙겨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네요 되게 갑작스러운 TMI였지만 네 이게 뭐야 뭐 고민이 있다면 이게 1순위인 것 같아서 그놈의 손목 정말 근데 뭐 좋아지겠죠? 예스! 찬아 오늘 좋아지자 예 좋아질 거예요 찬아 오늘 오늘 좋아지자 예 좋아질 거예요 네 저는 사실 네 네 whole aesthetics and um and everything is just i just really like that this the whole story as well um and the actors i mean in season two tom hearty comes out and i'm a big fan of tom hearty you guys know that so um yes um i've been watching peaky blinders and uh yeah that's been really um um keeping me entertained these days so um i think you guys might know do you guys know peaky blinders peaky blinders aren't you yeah yeah it's pretty fun but um yeah that's what that's what i've been doing watching peaky blinders and uh yes 또 뭐 있나요 궁금한 공 찬아 내 손목 줄게 잘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손목은 여러분들 거예요 오 헐 peaky blinders 진짜 재밌게 봤는데 오 뭐 스포는 저는 뭐 스포일 상관없긴 한데 저도 진짜 재밌게 보고 있어요 아 물론 어 이제 약간 성인이어야 봐야 하긴 하지만 어 성인이 아니라면 추천은 안 하는데 예 예 예 저는 성인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아 혹시나 예 이게 또 보면 안 되는 걸 볼까 봐 예 예 예 예 so um peaky blinders is uh very restricted so um yeah if you're underage don't recommend you watching it but um because i am an adult i have been watching it yeah so yeah 예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노래는 어 우리 스테이가 또 추천해 주는 노래인데요 오늘의 오늘 네번째 곡은 아니고 스테이가 추천한 네번째 노래 바로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자 보고 있습니다 let's go 자 보고 있습니다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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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방금 들은 노래는 James Arthur의 Say You Won't Let Go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뭐 이번에는 아는 노래이긴 한데 이 노래 되게 잔잔하고 불러드리기 너무 좋고 되게 자주 들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저는 스테이가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the recommendation I'm to show you guys another song called Say You Won't Let Go by James Arthur very nice very nice very nice song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노래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노래는 말이죠 어떤 노래였지? 아하 노래구나 Just Say You Won't Let Go Just Say You Won't Let Go Just Say You Won't Let Go I'm looking for this song here it is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스테이가 추천해 추천해준 스테이가 추천해준 다섯 번째 노래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바로 와겠습니다 Let's go 아니지 Let's go cymbich 첫 번째 노래 sure i'll live in the moment